두 명이에요. 지금 제가 정말 멋있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저의 다음 보컬을, 다른 보컬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데아씨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낮에도 한 번 나왔고요. 저는 또 드림스페이스 보컬이고요. 지금 밴드 한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지금 앞에서 아직 초보니까 애교로 예쁘게 봐주십시오. 그럼 다음 곡은 조용필 선생님의 단발머리를 데이브레이크가 인딩했어요. 그 노래 들려드릴게요. lett-. 그만큼 잊은 풀리처럼 잔발머리 곱게 빗을 이 소연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게 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눈비를 헤매들게 오, 오, 니들 그리움말이고 그 소녀 데려갈 세월이 미워라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오,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눈비를 헤매들게 넌 못 믿은 그리움 아니고 그 소녀를 생각할 세월이 미워라 오,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유라 오,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이 그날이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 속은 짜고 싶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